윤석열 대통령의 옹졸함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회피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한 건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모욕 말고 민생위한 영수회담에 응답하십시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에 입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가운데 여당의 막말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엄목 연목 구월하며 매도하는 한편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며 힐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에 왜 여당이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나서는지 의아합니다. 혹시 여당 지도부의 거친 막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뒤끝과 옹졸함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뒤에 숨은 졸렬한 정치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십시오.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제안한 대화와 타협의 장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정치가 정쟁을 멈추고 민심을 받아들여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부정하며 민생회복을 위한 협치의 기회를 날렸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옹졸함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회피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철 대통령의 옹졸함